오늘은 바로 여기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세례는 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침례를 간소화한 겁니다. 본래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푹 빠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해 이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침례를 받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칼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오셨다. 그랬더니 요한이 말려. 아이고 왜 이렇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인이 세례를 받는 그 의미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세례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많아요. 왜 많아요? 이 세상죄를 다 끌어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죄로 인하여 예수님 자신이 더럽혀졌다. 죄로 더럽혀졌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더럽혀진 이유는 예수님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끌어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었을 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어있다. 살아나게 되어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끌어안았다. 또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사망을 끌어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참 인간을 구원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세례도 죄를 끌어안아야 되고 이 세상죄를 끌어안아야 되고 또 이 세상죄를 끌어안기 때문에 세례도 받아야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까지 받아야 돼요? 시험까지 받아야 돼요? 시험은 누구에게 받아요? 마귀에게, 사단에게로부터 받습니다. 모든 시험을 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아주 굶었다. 줄이신지라. 마귀가 곧 뭐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래서 사단을 성경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보면 야고보소에 보아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치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치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여기 조금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데가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아니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잖아. 우리 한국말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단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사단이 시험하면 잘 넘어가요? 그냥 낼름 낼름 주는 시험마다 다 받아 먹어. 그래서 혼줄이 나요. 그러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험을 주면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사단이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서 시험을 받는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자꾸 사단이 유혹을 하고 우리는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꽃뱀이 와서 아양을 뜨면 그 착한 남편이 어떻게? 홀라당 빠져가지고 월급을 닿고 뼈만 덮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그래서 욕심이 인퇴한 적 결국 시험에 빠져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결국은 스트레스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유전자 팍팍 꺼지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사망을 낳는다. 결국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시험으로 유혹해서 결국 인간을 죽게 한다. 그래서 야곱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를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인지 나쁜 것 주시는 분은 아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사단이 꼬실 때 헷가닥 넘어가서 어떻게? 그냥 나쁜 것을 좋은 것인 줄로 알고 받아들여서 혼줄이 난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의 출처는 결코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은 아닌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서로 서로 안 맞는, 상반되는 부분을 제가 어저께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이 뭐 했는데? 자살을 했는데 성경은 또 자살했다는 말도 써놓고 그리고 또 그 사울 왕을 하나님 말 지독히도 안 듣는 사울 왕을 깨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설명할 때 잠은 3장 33절에 하나님은 악인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고 의인의 집에는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악인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닌데 왜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냐? 그거를 설명하다가 제가 사울 왕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했어요? 둘째 아들 탕자가 도망간 것을 아버지는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다? 인간의 잘못을 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책임지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거꾸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엄마가 열심히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이놈의 자식이 마약을 하고 애가 아주 나쁘게 풀려 그러다가 드디어 큰 사고를 쳐가지고 아들이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들이 들어닥쳐가지고 그 아들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갔어요. 그때 이 엄마는 뭐라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다 내 죄다. 이 엄마를 잡아가 주세요.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실제로 엄마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표현이 아니지만 사랑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인 표현으로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잘못했고 사울이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자살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은 그 말 안 듣는 그 사울까지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울이 자살해서 죽은 것을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무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무선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무선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표현을 항상 무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잘 못 채워 가지고 너를 죽게 만들었구나. 내가 대신 잡혀 갈란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것도 논리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엄마의 감성, 사랑으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선적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버려요. 논리적이라고 읽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새술은 새술을 한 부대에다가 넣으니 부대도 찢어지고 그렇죠?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고 그 감성적 표현, 사랑. 사랑을 율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니까 이게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새술은 새 부대. 사랑은 무엇으로 받아들여?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감성적으로. 감성적인 부대에다가 감성적인 사랑을 받아야지. 그렇죠?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라고 저는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은 사랑을 하니까 그 아들이 마약하고 잘못한 것을 그 엄마가 누구의 잘못으로 돌려?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또한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을 다 논리적인 표현이라고 오해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싶어서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감성적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는 하시지 않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설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또 어떤 때는 반어법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런 표현은 여러 군데 많아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런 것 찾아서 반어법 우리 집사람이 반어법을 잘 써요. 우리 집사람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꼭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 당신 미워 그래요. 여러분 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여자들은 이해해요. 저는 처음에는 아, 이거 헷갈려서 죽겠더라고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게요. 아, 이거 장가 잘못 같구나. 골치 아픈 여자구나. 미워해요. 자기 딴에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것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안 궁금하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라면 아무리 시험해봐야 절대 시험에 안 넘어간다. 그런 분이라면 사단이 시험하겠습니까? 시험하겠습니까? 시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시험해봐야 뭐예요? 다닐 것도 안 들어가. 그러면 시험 안 해야지. 그런데 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도 뭐예요?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시험을 해요. 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끌어안아 가지고 우리 인간만큼이나 연약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그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무슨 동산? 개섬만의 동산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거 제가 안 할 수 없습니까? 참 솔직하죠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큼 약해졌다. 그것이 무엇의 결과다? 내 죄의 결과다. 참 그런 것과정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나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힘든 거였어요. 그냥 쇼가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안 끌어놨다면 멀쩡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뭐예요? 휘파람 불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 뭐 아파? 하나님인데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거기다가 우리 모든 죄를 다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유전자가 꺼질 때로 꺼져 변질될 때로 변질이 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것도 두렵고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보다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제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수 그래서 이 십자가는 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정말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는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아아 항복 내려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받고 그렇게 죽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무슨 가능성을 봤습니까? 내가 시험을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십자가 사건 같은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승리다? 사단의 승리다. 사단의 승리다. 사단은 영원히 어디를 자기 것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를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통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참 십자가의 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거기다 인간으로 오신 것까지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다가 모든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다 뒤집어 쓰고 그 죄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처럼 뭐예요? 연약해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해하네요. 피곤해요. 하나님이 뭐 피곤해요? 예수님이 피곤했던 이유는 우리 죄를 끌어안기 때문에 우리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해요. 그러면 감동이 와요 하나님?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시험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판명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봐야 아무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 시험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야만 십자가가 유효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이 판명되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이룬 거다. 그런데 그 반면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과연 모든 인간의 죄를 어떻게? 끌어안고 약해질 대로 어떻게? 약해진 인간이다 라는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쪽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뭐예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든 죄를 어떻게? 다 끌어안은 하나님의 그래서 인간만큼 약해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를 끊어놨다는 것도 확실하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면 아마 우리의 구원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죄를 끌어안은 것 같지 않는데?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구원이 무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은 시험하는 자 사단은 예수께 나와서 가로대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을 했으니까 지금 막 뭘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또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자, 이 돌덩이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너무 쉬워. 간단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래 내가 만들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지. 이래버리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될까요? 예수님은 진짜 그러고 싶었겠죠. 그렇죠? 지금 배도 고프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서는 큰일 날 뻔했어요. 받아들여서는 왜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이 짜잔! 돌덩이가 떡이 되었어요.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사도는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배가 고프니까 만들었구나. 그렇죠? 너는 그것을 인내할 수가 없구나. 이래버리면 망가진 모든 것이 그렇죠? 허사같아요. 그러나 그 사도는 뭐라고 할까요?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는 묵사발되버려. 그러나 예수님은 떡덩어리고 만들고 싶었을까? 안 싶었을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안 받아들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도 사지만 진짜는 무엇으로 산다? 떡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떡은 뭐밖에 안 된다? 떡은 뭐밖에 안 된다? 나와야지. 기본 여건밖에 안 된다. 그래야지. 그래요? 제가 여러분 대답 못 할 것을 물어볼 리가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는 판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볼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답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사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떡이 많아도 뭐 없으면 죽는다. 생명 없으면 죽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사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식욕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 봤지만 역시 예수님은 그 식욕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고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사단도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 보면 알아요. 옛날에 애급에서 애급에서 출애급에서 나올 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뭐가 돼서?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급의 술사들도 뭐예요? 자기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그게 대수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사단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영적 에너지라도 사단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에너지니까 여러분의 그 노란색 물질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문제는 이런 차원의 영적 에너지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공중에 날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얘기도 지금 예수님의 시험 얘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로부터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1차 시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수가 정말 그 식욕, 그 배고픔에 항복을 하지 않을 만큼 성령의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진짜로 하나님 아들 맞구나.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 시험을 하는데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방금 통영상봉 시험입니다.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이 와서 손으로 너를 어떻게 알아냐라. 이 마술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알아요? 악령들이 악의 천사들이 받쳐줘서 따라가는 거예요. 꼭 같은 얘기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네가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안 다치도록 어떻게 해 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 그래서 뛰어내려 가지고 천사들이 받쳐주면 너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할게. 예수님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 아시겠죠? 그런데 자꾸 안 알아주고 이 유대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만 보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증거를 보여줘봐요. 예. 증거를 보여줘요. 예. 증거를 보여줘요. 예. 예. 두 개 올라가서 어떻게 하세요? 쨉 뛰어내려 땅 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하나님이 천사로 받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니까봐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예수님은 왜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밝히고 싶었을까요? 그럼 지금 온 세상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공중을 날아가지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더라구요. 그런 방법으로는 사단 쪽에서는 하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요나는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 있다가 살아나. 그것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상기해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내가 십자가에 박혔다 못 박혀서 죽었다가 뭐예요? 무덤에 3일 있다가 3일째 되는 날에 요나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것밖에 보여줄게 없다. 박수 맞아요. 박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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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시한 방법으로 하면 사단이 딱 그거 하고 나면 예수님이 딱 착륙을 살짝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면 사단은 뭐라 그럴까? 나도 해볼까? 이러면 예수님은 묵섬을 받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이러면 어떤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병사를 막 고쳐요. 조건이 없게, 조건 없이, 무조건 착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마술사 돈 엄청 벌어요. 라스베가스의 이 쇼 한번 보려면 표 한 장에 아마 제일 싼 게 30만원 이 정도 됩니다. 30만원, 40만원 내고도 뭐에요? 꽉 차 수천만. 사람들이 뭐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술사, 왜 마술사를 마술사라고 해요? 마술사는 무슨 마술사에요? 마귀의 마술사에요. 마귀가 사단이 도와주는 기술이다. 마귀의 기술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배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상하고 기막히고 그래서 유전자 꺼지고 그래서 면역력 떨어지고 그래서 암세포도 못 죽이고 그래 가지고 암 환자가 되고 그렇다. 이 세상이 그렇게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에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암흥이 덩어리에요. 그러니까 뉴스타 데려와야 그게 드러나는 표면보다 뭐가 더 중요해? 그 이면이 더 중요해. 이면의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다. 그 영적인 세계를 성경으로 어떻게 노출시켜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악령들과의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악령들과 싸울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기록되었으되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과연 해 주실까? 한번 뛰어내려 볼까? 그것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태도가 아니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사단 쪽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 성경 꼭대기에서 쫙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쫙 받아서 쫙 하면 뭐 이력! 그렇죠? 이력! 톱 뉴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봐야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오셨는데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생명은 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래서 성경 꼭대기에서 띄어서 사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예욕입니다. 짜잔!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세 번째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대 만일 예수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네 차지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기록되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무엇을 시험한 거에요? 예수가 인간의 죄를 딱 끌어안았으니까 예수님도 욕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너여 섬기라.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무엇을 위하여서라도 이 지구 땅을 전체로 네가 통째로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사단이 왜 지구를 준다고 했을까요? 사단이 지구를 준다고 말할 권리가 있나요?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권리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네가 나한테 절하면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누가 보고 있는 누가 보고 있는 이 말이 있어요. 이 온 세상은 이것은 나에게 넘겨 준 것이므로 사단의 세상이 되어 있다. 왜 그래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아 냈어? 땅으로. 그렇죠? 게시록 12장 7줄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사단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사단이 내어 쫓기니 예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면 온천을 꿰는 자 알아? 어디로 내어 쫓기니?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이 사단의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예수님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저를 경배하면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웃기지 마라. 내가 너를 경배해? 예수님이 사단을 경배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주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된다? 통제불능이 된다. 무조건 자꾸 사랑하니까 통제불능이 되죠. 그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요. 아시겠죠? 박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꺼려하는 죄를 꺼려하는 인간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함으로 말면 사단이 주려고 하는 시험을 어떻게 거부함으로 말면 그 시험을 덜컥 받았더라면 예수님은 묵사발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차원으로 떨어지는 거에요? 사단 차원으로. 전에 땅 만들었지? 뛰어내렸지?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면 이 시험을 거부하고 이 유혹에 빠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짜잔! 어떻게?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심으로 말면 우리들도 나중에 죽더라도 부활해 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해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쫙 보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너 암 안 좋아지는데 아직도 뉴스타트를 믿어? 해보니까 안 좋아지잖아. 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이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야. 왜?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나는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단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께 사단이 한 시험을 통해 또 예수님은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만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만으로 하나님은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확실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주신 그 영생을 이 질병 하나 때문에 놓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